정의 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 선고를 받은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. 서울고법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 판결에서 횡령을 인정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 이는 1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 가운데 1,700만 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,500만 원을 선고했던 것보다 더 무거워진 형으로서 이번에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